directed subtitle 황님들 어떻습니까, 코인 노래방 어떻습니까 예? 코인 노래방 어떻습니까 잠시만 코인 노래방 어떻습니까 렛츠고, 레스고 렛츠고깃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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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노래방, 렛츠고깃잇 야야! 코인 얼마 렛츠고 기릿? 뭐라고? 나 또 뉴스 떴다고? 왜? 뭐야 이 미친 새끼 뭐라고? 스타 비제이들 스폰하는 거 뉴스 떴다고? 어? 스탑빵 아 진짜로? 스탑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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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스탑빵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겨본 적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모두 스탑빵 스탑빵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로 100개 소중에는 바로 그냥 코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건 3분의 1 사단이 타가지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벌칙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구요 하지만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행성이라고? 아 씨바 그런가? 씨바 잠시마 이게 사행성인가? 아 좀 시기가 좀 그렇긴 하네 갑자기 스타스 뻔뻔 얘기 나왔는데 내가 갑자기 코인 노래방 하고 있으면 좀 그렇긴 하네 야 잠시마 이게 사행성인가? 생각을 해보자 잠시마 일단 벌칙을 빼면 사행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은 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이제 별풍선을 쏘는거지 이거는 사행성이 아니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될까 안될까 어허 잠시마 보자 이게 공식이 공식이 성립이 될까 안될까 일단 중요한거는 내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쏘시는건데 어 공식이 성립이 될까 안될까 생각을 해보자 기다려봐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잠시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어헝 어 어 공연보고 저기 그 뭐냐 버스킹 코인 넣는거랑 비슷하다고? 어 어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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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액션이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가자 그러면 그러면 들어오세요 어 버스킹이라고 적을게 어 감전버스킹이라고 적을게 어 어 오케이 벌칙은 안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할테니까 한계부터 가시면 됩니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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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뜨뜻한 남자님 하나 오케이 예스 하지만 무너님께서 세개 어 잠시만 시발 이거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사행성인가 아닌가 괜찮아 괜찮아 시발 이러고 있으니까 좀 약간 사행성 같기도 하다 하나 쏟으니까 세개를 아 근데 철과봉준님께서 100개를 쏟으면서 경매하는거 같 그 경매하는거 같기도 하고 어 칠세계 좀 약간 좀 약간 경매하는거 같기도 하고 야! 노래 경매야 알겠지? 어? 노래 경매다 근데 씨발 그 다음날 갑자기 한 인터넷 방송 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자기 노래를 들으려면 별풍선을 사다리식으로 계속 쏘는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나와있는데요 300개를 쏘면서 한국당을 외치고 있는 이 BJ는 오늘 별풍선을 만 2개를 받았습니다 만 2개는 거의 백만원치를 향해 가는데요 쓰읍 하... 씨발 그래가지고 내 얼굴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여러분들 더 쏴주세요 더 쏴주세요 여러분들 더 쏴주세요 하... 이러고 있을거 같은데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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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BJ는 최근 리니지 사행성으로 했다고 예... 그 전에 정가가 있는 BJ였는데요 이 BJ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읍... 아... 씨발 예? 속보입니다 부산 감전동의 모 BJ는 일명 별풍 뜯기라는 수법으로 시청자들을 하... 뭐라고? 시청자들을 희롱했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쓰읍... 아... 하... 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100개를 싸주시고 저는 리액션을 하는거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인정? 오케이 철구와 봉준이형님 말씀해주세요 번호 말씀해주세요 네 철구와 봉준이형님 말씀해주세요 잠시만요 형님 말씀해주십시오 몇번이십니까 몇번 몇번 몇번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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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몇번입니까 번호 몇번입니까 번호 몇번입니까 번호 번호 아... 예? 번호 번호 다섯개 아무거나 말씀해주세요 번호 번호 다섯개 번호 다섯개 번호 다섯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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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38 38821 38821 오케이 38821 zech 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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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빵망이 오케이 오케이 기빵망이 인정 오케이 잠시만요 와 이 기빵 헤이 채널맨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채끼채끼 에브리바디 잠시마 야 이거 에이코 안켰다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잠시만 기빵망이 이거 에이코 안켰다 기다려봐 아 아 아 기다려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형님 근데 이거 못하겠는데요 예? 형님 근데 이거 못하겠는데요 형님 노래는 모르겠는데요 형님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이거 그리고 MR이 너무 구데기라가지고 못하겠는데요 형님 형님 야 인옥이 형 룰로 해라 그 형 무슨 룰린데 오케이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한데 형님꺼 좀 먹기좀 할게요 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꺼 먹기좀 할게요 예 예 예 예 예 알 아니 아니 형님 일단 멈춰있고 한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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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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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와아아아 누구야? 잠시만요 원빈재환님! 원빈재환님 번호 말씀해주세요 원빈재환님 번호 말씀해주세요 원빈재환님 번호 말씀해주세요 원빈재환님 바로 번호 말씀해주시죠 원빈재환님 번호 말씀해주세요 원빈재환님 번호 말씀해주시죠 네 3이 공부입니다 3이 공부입니다 3이 공부입니다 네 That day so fat look like she got a oompa loompa in her pants now give me that I don't beat around her but it's like 3이 공부입니다 3이 공부입니다 3이 공부입니다 4이 공부입니다 5이 공부입니다 이osit two 으아아아아아아음 이 씨발 진짜 아네 이 개새X들아 진짜 이 씨 아네 C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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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야 너희들 진짜 잠시봐 아 아 아 야 제보는 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아 제보는 하지 마시고 아니 아 왜 이렇게 아 여러분들 뭐 말 뭐 뭐 말만 하면 제보를 하신대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제보 좀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제보를 하실래 하세요 200개 먹티 한게 아니라 200개 자 일단은 저 형님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소신 형님 이거 일단은 제보하면 또 뉴스 탈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함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00개 먹티 200개 먹티 잠시만 200 200개 먹티 잠시만 형님 형님 잠시만요 형님 200개 제가 먹티를 한게 아니라 형님 혹시 이거 킥병 한달치면 형님의 분이 조금 약간 풀리겠습니까 형님 예 형님 형님 킥병 이거 한달 안해줘도 돼?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봉준아 구독했는데 킥병 하나만 주면 안되겠니 오케이 형님도 형님도 드릴게요 예 양심이요 아 알겠습니다 봉준이 형님 봉준이 형님 형님 킥병 세달치 드릴게요 예 형님 킥병 세달치 드릴게요 잠시만요 형님 킥병 세달치 드릴게요 형님 킥병 세달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하쿤님 또 오십개 감사드립니다 어 뭐라고요 나 안주면 제보한다 아 그렇습니까 형님 아 잠시만요 형님 잠시만요 나야 미친새끼야 미친새끼들 새끼 무슨시지만 이제 제보로 이제 협박을 하고 앉아있네 어 이제 제보로 이제 협박을 하고 앉아있네 와 나 씨 저거 돌대가리 새끼네 저거 어 녹화완료 녹화완료 아 잠시만 얘들아 하나만 말할게 너희들 왜그러냐 진짜 어 아니 왜 이제 욕만하면 이제 제보를 한다 그래 왜그래 어 왜그러냐 진짜 이래가지고 방송하겠냐 진짜로 아 우리 또 봉준이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또 봉준이형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예 아니 코인노래방 안할래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어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거 지금 어 조심해야돼 아 시계님도 옥자기 고맙습니다 잠시만 이거 형님 이거 설마 이거 저기 그 뭐냐 이거 코인노래방 하라고 100개 싸주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형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불러드릴게 어 그러면 되잖아 형님 형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불러드릴게 됐지 형님 제보 아 왜 계속 제보를 하 제보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뭐라고요 신세계 해달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제보 하세요 저 신세계 못 부르겠어요 예 이거는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제가 그 랩할 때마다 진짜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예 그건 제보 하세요 예 아 그건 제보 하세요 제보 하세요 신세계 안 불러줬다고 그건 제보 하세요 진짜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할 때마다 제가 진짜 입이 너무 진짜 추접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제보 하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거는 형님 제발 제발 부탁 좀 드릴 테니까 그건 제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자기감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신세계는 제가 불러드리지 못하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형님 그거는 제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어 어 이렇게 추임새 맞추는 거 존나 자기가 무슨 가수인 거 마냥 추임새 맞출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아 우리 또 참회 형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진짜 뭐라고요 형님 뭐라고 하셨어요 참회 형님 뭐라고요 n분의 1 하라고요 n분의 1 아 형님 코인노래받 안 한다니까 왜 계속 언어를 아십니까 진짜 예 코인노래받 안 한다니까 왜 계속 그걸 하세요 어 야 봉준아 나 아까 n분의 1 3일 안에 왕곡하면 12000개 준다는 사람이라고 봉준아 나 왔다고 기다려봐 너 진짜 12000개 줄 수 있는지 너의 신용을 한 번만 볼게 기다려봐라 너 아이디가 mf 무라리지 일단 혼종인데 일단 기다려봐 아 무라리가 존나 많아가지고 너 어떤 무라리야 mf 무라리지 기다려봐 아 무라리 존나 많아가지고 기다려봐라 너 아이디가 an an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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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 너 그 패기 인정하는데 너 만약에 내가 3일 안에 해가지고 너 만약에 12000개 안 쏘면 어떡할래 어 야 일단 담보 좀 잡아 놓을게 너 믿고 가봐라 아 야 믿고 갈테니까 100개만 일단 쏴봐 어 야 100개만 일단 쏴봐 안 쏘면 니 패닉 달게 니가 내 패닉을 다는게 뭐 대수냐 어 아니 뭐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내 패닉 다는게 뭐 대수도 아니고 무슨 그거를 자랑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아니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무슨 질규하니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 어 잠시만요 이 형님은 진짠데 아 우리 또 거룩한 형님 또 중계방에서 100개 고맙습니다 예 거룩한 형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이 형님은 진짠데 봉준아 3일 안에 왕국하면 5천개 줄게 어 형님 저기 그 그분 아니셔요 형님 그분 아니셔요 극민이 방 열하려면 형님 아니셔요 하진이 형님 기다려봐 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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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형님 알겠습니다 N분의 1 이거 왕국하면 형님 5천개 예 5천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3일 뒤에 딱 지금 이 시간에 검사했을 때 8시에 왕국하면 형님 5천개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건 어쩔수없어 형님들 인정? 저는건 뭐 예를들어서 봐봐 이거잖아 요 봐봐 이거야 예 응 체크해 예 예 예 어느정도의 실수는 인정해줘야지 요 변하게 바래 비파 둥근 식탁 위에 식사 입판을 먹어 치워 가볍게 그 다음에 사이좋게 나눠네 N분의 1 로우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는 부대님 기대는 이정도는 괜찮나 이 말이야 이정도는 괜찮다는거야 요 어 음악하러 갈게 엄마 대항 떼려 치워보냈던 미래는 수입의 분배는 무슨 핫삿돈이나 야 그러면 내가 왕국이라는 기준을 여기에 둘게 봐봐 나는 공중도덕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 이정도면 인정인지 봐봐 봐봐 이것도 여러분들 다같이 나오는거라서 왕국하기 존나 힘든거 알죠 근데 이정도는 내가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들어봐봐 이정도면 되는건지 이정도면 되는건지 들어봐봐 알겠지 예아 잠시만 이 이정도면 되는건지 들어봐봐 공중도덕 쉬운데 야 이 새끼 잠시만요 야 너 내 폼을 알려줄테니까 공중도덕 해봐 그래가지고 너가 나보다 잘하면은 너한테 해달라는거 다 해줄게 이 새끼 이거 미친새끼네 이거 진짜 공중도덕이 쉽다고? 와 나 말 같지도 않아 예아 제대로 보여줘왔지 모두와 페이 내가 새로운걸 할때 이 랩게임은 바뀌어왔네 백팩 랩에서 트랙댓 에브리댓 도도머더 fuck you we gotta get fat 일리내어 flow 너는 막을 수가 없어 내게 몰려오는 돈과 명예 니가 나를 대큰 같은걸로 욕하던데 그 순간에도 내 몬가스 더욱 높아졌네 이 말은 강하는 말이 아냐 난 재작년보다 세배를 벌어 내 삶은 잘 많이 변했지만 내 랩은 걸어 넌 아직도 가걸 말하디 you're shut the fucker 난 앞으로 나갈 맘 밖에는 족도 없어 my bitch yeah mother fuck you this is a lighter hustle like 나의 음악들을 팔어 뭘 좀 하는 자식들은 우릴 알어 제대로 덕지 공중해 하러 I'm the motherfucking yours 이정도면은 왕? 이정도면 성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박자별 타잖아 뭔 말인지 알지 어 이정도면은 성공이란 말이야 이정도면 성공이란 말 맞지 어 아 진짜로 이정도면 하.. 이정도면 성공이지 가사 다 맞고 그 다음에 박자 다 들어가잖아 정확한 박자에 어 박자 잘 참 야 그러면 잠시마 내가 이 벌스 해볼테니까 이 벌스가 만약에 맞다면은 이정도만 하면 된다고 기준을 정해줘 그럼 내가 그만큼 연습을 해오니까 알겠지 잠시마 요 자 이정도면은 봐봐 예 어 그래 1년만인가 거북선은 모무성이 됐지 그때가 기억이 나 과간의 무덤인줄 알았겠지 발정나 여는 역사 아 늘 같이 나 절대로 안 죽으니 날 두번째 다 끝을 보겠어 끝날 때는 정상 위로가 아 다시 난 하고 싶었던 쇼 해산도 날 무시할고 난 가기 싫어서 팀YG의 내 해상 다이 다이 뜯을 같이 야 팟아웃 아니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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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a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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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이처럼 이처럼 대해서 난 작두 타지 내 박자 위에서 내 무대 쿠팡이고 또 그분이 오셔 정중이 모셔 반을 버리자고 홍대 바닥에 박수 두라 모여 로열 런불의 종을 올려 땡땡 이곳은 백페이스에 It's a lady 온 헐렁한 걸뱅이들이 뒤섞여서 불깽세에 냄새 뿔풀 났던 그댄 투투 여기 고개 진풍 며풀쇼 아 뿌풀 난 꿀꿀 대면 신명나게 춤을 출뿐 나 더 나겹대 프로너 추풀 오늘 내게 내게 걸신다 쩝쩝쩝 원어치요 이 비트 내 이 가시 나를 보러 빨리와 접시방 계집들은 교성 지르며 난리다 이번 구판도 작두 위는 내꺼 이 동네 자칫 우상의 메뉴판 다 불가 야 야 넉살보부만 연습했어 넉살보부만 연습했어 잘 들어봐 ia 아 언 아 예 어어 넉사 야 야 넉사 예 넉사 날 보던 채로 돌린 눈빛 날 보던 너와 내가 본 너는 이미 둘이 아니 안 할지도 우린 다들 돈에 쓰인 채로 살아 필요한 건 그걸 걷어내는 살구리일지도 넉사라 넌 무엇에 눈이 돌아갔냐 난 그저 형이 좀 갈 놈이 아닐까 몇 년 전에는 또 뻔하게 펜을 굴렀었는데 그건 날 내린 그분의 등심 아닌 것 같아 개새끼들 잡아먹는 약차로 틀 낯선 난 모습 그대로 몽둥이를 들고 소매를 봤자 올라 붙여 그래 계속 붙여 찾지마라 붙여 싹 다 밀어 불도저 상구형 등짝엔 도깨비들 춤춰 귀신이 신얼굴 작도 위에 악마들이 춤춰 야 이정도... 야 이정도를 합격 안해주면 어떡하냐 씨... 야 이정... 와 내가 일단 들어볼게 씨바... 와... 내가 들어볼게 내가 들어볼게 잠시만 기다려봐 공주나 3일안에 꺼치 후발 7cm 만들면 내가 5천개 쏠길 수 있습니다 구라 이게 이게 제일 큰거야 아 조용해라구 씨... 내 부대 쿠팡 이건 또 그분이 오셔 정중이 모셔 정중이 모셔 하늘 머리 자고 홍대 바닥에 박수 뚫어 모여 로열 럭불에 종을 올려 땡땡이 고스 백페이스 야 넉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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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는 너와 내가 본 너는 이미 둘이 아니 안 알지도 우린 다를 돈에 쓰인 채로 사람 필요한건 그걸 걷어내는 살풀일지도 넉살아 넌 무엇에 눈이 돌아갔냐 난 그저 흥이 좀 갈 놈이 아닐까 몇 년 전에는 또 뻔하게 펜을 굴러 썼는데 그건 날 내린 그분의 변신 아닌 것 같아 개새끼들 잡아먹는 약차로 틀 낯선 난 모습 그대로 몽둥이를 들고 소매를 봤자 올라 붙여 그래 계속 붙여 찾지마라 붙여 싹 다 밀어 뿔 도저 상구형 등짝에 꽃게비들 춤춰 귀신이 신얼굴 작두위에 악마들이 춤춰 시으읍 스읍 아 시이발 미친새끼네 와.. 씨읽 야 난 이정도면 인정되는지 한 번만 들어봐줘 와... 이거 또 녹음 시작한다 And now for my next number, I'd like to return to the classics. And now for my next time, head on the Canadian 중학교를 거치면서 가진 제자와 캐코란 해치 글이 나쁘지는 않더라 좌우대칭 비슷한 생활 학교 속에 자라면 여진 스토리가 너무 많아 고등학교 거치면 폭로가 더 생겨 그룹을 결성해 이름 K.O.D 우린 H.I.B보다 강했지 썩을 빠진 가식의 껍데기 F.U.F. 이거 나 먹으라지 와 이 새끼들 무슨 씨발 쇼미더머니 한 5차까지 가는 새끼들이네 와 씨발 이 새끼들 무슨 씨발 쇼미더머니 한 5차까지 갔네 다 버렸네요 역제 여 여 내 박찬 이름을 사랑하는 세상 박에 구슬치기 발톱 바퀴보다 더 좋았기에 홀로 둥지를 찾아 또돌아다니는 왼톨박이 아무도 못 말려 꾸질뿔 똘만이 그러던 어느 날 햇빛 비치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아주 단단해 보이는 한 친구를 만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알 두짝 마냥 붙여다녀 온 농리를 눕혀 중학교를 거치면서 가진 제자와 캐코란 해치 글이 나쁘지는 않더라 좌우대칭 비슷한 생활 학교 속에 자라면던들 스토리가 너무 많아 고등학교 꺾이며 동료가 더 생겨 그룹을 결성해 이름 K.O.D 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아 나 진짜로 난 모르겠는데 아니 너희들 뭐 씨발 뭐냐 너희들 너희들 도대체 누가 잘하는 거냐 도대체 어? 추발 돼지새끼 제이즈인줄 알았다 박자를 가지고 놀고있냐 돼지새끼 아니 아니 뭐 누가 잘하는 건데 아니 전문가 존나갔네 야 너희들 그러면은 저기 그 뭐냐 이거 에코 넣어줄테니까는 전화 통화해가지고 한번 불러볼래 너희들? 어? 야 이게 원곡이야 잘 봐봐 1,2,3,4 get it 야 내 박자 이름을 사랑한 13살 마귀 구슬치기 말뚝바퀴보다 더 좋아기에 홀로 동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외톨박이 아무도 못 말려보지 불똥돌 많이 흐러던 어느날 햇빛 비치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아주 단단해 보이는 한 친구를 만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알 두짱마냥 붙어다녀 온 동네를 눕혀 중학교를 거치면서 가진 최저화 개코란 애칭 들이 나쁘지는 않더나 좌우대칭 비슷한 생활환경 소리에 자라맺어진 스토리가 너무 많아 고등학교 거치며 동료가 더 생겨 그룹을 결성 해 이름은 K.O.D 우린 H.R.D 무달탕했지 썩어빠진 가식의 껍데기 F.O.K.이나 똑같은데 학교 운동장에서 아주 단단해 보이는 한 친구를 만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알 두짱마냥 붙어다녀 온 동네를 눕혀 중학교를 거치면서 가진 최저화 개코란 애칭 그리 남부지는 않더란 좌우대칭 지손으로 지 무덤 파서 들어가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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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거치며 동료가 더 생겨 그룹을 결성해 이름은 K.O.D 우린 H.I.D 보다 강해지 썩어빠진 가식의 껍데기 F.O.K. 이거가 베뻔하지 아 나 진짜 존나 어이가 없네 야 씨바 토크온 다 들어와라 하아 와 다이나믹 듀오한테 두고할게요 명예매신으로 고소당하는 기준 나 몰래 연습 벌레 마이크 번 앞에 서면 난 아직 설레 난 갈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길 나 끝까지 갈래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차이가 나죠 왜냐면 말이 안되는게 마이크 차이가 얼만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는 녹음실에도 녹음을 했고 난 녹음실이 아니잖아 당연히 음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이거는 음질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니까 어 마이크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랩을 한게 아니야 그리고 또 중요한거는 아 내가 또 잘하는 랩을 한게 아니야 내가 잘하는 랩을 할게 그러면은 아 진짜로 내가 잘하는 랩을 할게 아니 지겨워도 여러분들 그럼 잠시만 들어주세요 일제만 할테니까 아시겠죠 내가 제일 잘하는 랩을 할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보시세요 그러면 아시겠죠 음흠 예아 오직 열정과 펠기만으로 내린 열정 종이와 검정 펜슬만 주면 매일 벌떡 일어나는 룸플레임 버튼 나의 하루의 시작 미약하고 서툴지만 내 가슴에 키가 함께 뛰어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반 있어 힙합은 나의 걸로 만들기 위해 난 매일 연습만 해고 왓캐노 미친 놈처럼 왕 앤 플로우만 조립하고 연구하던 어린 아이유타인 엄마 샤인 나의 꿈들과 마주완자 밤새 수단을 떨어 떨쳐내던 고민 라이 더블 디 아메바 컬쳐 앤 마스토리 네버 다 요 앤 마원 언제나 진실 진실만을 담아 이 정도만 할게 아 시야 녹음 안됐다 아이씨 아이씨나 썩어빠진 노래 왜 계속 나오는거야 아이씨 야 오직 열정과 패기만으로 내린 결정 종이와 검정 펜스 만 주면 매일 벌떡 일어나 누른 플레이 버튼이 나의 하루의 시작 미약하고 서툴지만 내 가슴이 킥과 함께 뛰어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 힙합을 나의 걸로 만들기 위해 난 매 연습만 했고 rock and roll 미친놈처럼 rhyme and flow만 조립하고 연구하던 어린 아시타 아무리 안 나의 꿈들과 마주 앉아 밤새 수다를 떨어 떨쳐내던 고민 like double dm 해봐 거짓말 slow and never die happy rhyme and roll 던져나 진실 진실만을 담아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곡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안 나는 걸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잖아 어? 그런 거잖아 해줄게 그러면 원곡보다 더 잘하는 거 원곡 상대랑 더 잘하는 거 원곡 상대보다 더 잘하는 거 yeah check it yeah check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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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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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yeah uh check it yo 내 랩을 잘 들어봐 check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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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yo oh and oh hey 조llä간 청라ky hvor comments 철구 랩 잘들어봐 yeah 제밀려 1천원ikk상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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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응을 드러내 후에 올 거야 그 신세계가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졌다는 거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어? 어? 너희 너희 야 야 너희 아따맘맘나 들어라 그냥 어? 너희 그렇게 나오면 아따맘맘나 들어라고 나랑 밥먹어 지금은 뭐하니 나랑 밥먹어 난 다 잘 먹어 너만 있으면 네 얼굴만 보면 맨날 배고파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 사실 난 니가 너무 좋아서 난 태도 얼른 밥먹자고 해 야 난 그래 쉬운 남자 아니야 널 볼 때마다 난 어장에 사는 물고기 같아 내가 직업도 없고 회인 같아 보여도 내면은 또 아이 씨X 이거 아니 이거 플로우가 존나 구려가도 못하겠어요 진짜로 아 진짜 아니 이거 플로우가 존나 구려서 못하겠어요 아이 진짜로 아 진짜 아 아CX 이거 진짜 아니 플로우가 존나 구려서 못하겠어요 진짜로 바로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구독취소 어떻게해요? 가자 아어어어어어여 야 너 솔직히 말할께 난 그동안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여러가지 사건 이후로 나 이제 맘잡았어 내년은 내거야 2013 문스윙스 저스 문예즈 브랜뉴 요! 잠깐 싫은 시간 좀 가졌지? 이건 운동 후에 등무 어떤 래퍼도 내게 까불지? 없어져 니들의 등보 부처인 척, 해탈한 척 오늘 큰 영인 척하면 니 시체를 내 술독에 담가 회색으로 변해 사지마 승복 맨날 공격적이야 내 성격 대체 왜 저래? 여기 아니야 할래 맞아 인마 여기 서울시 하자자 하하하자자 하하자자 하하자자 이거는 내가 훨씬 잘했다 струricane 부러코 맥도날드 콘슈 버거 오오옹 그래 너 솔직히 말할게 난 그동안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여러가지 사건 이후로 나 이제 마임 잡았어 내 년은 내 거야 2013 문스윙스 violent 브랜뉴 요! 잠깐 싫은 시간 줘 쟲 지원 운동 후에 등무 어떤 래퍼도 내게 까부지 없어져 니들의 등보 부처인 점, 헤탈한 점, 봉은 그냥 김적하면 네 시체를 내 술독에 담가, 해석으로 변해 사지마 승복 맨날 공격적이야, 내 성격 대체 왜 저래? 여기 아니야, I love you 요 솔직히 말할게, 나 그동안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여러가지 사건 이후로, 내 이제 마음 잡았어 내년은 내꺼야, 2014 몬스윙, just music brand new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졌지, 이건 운동 후에 등목 어떤 래퍼든 내게 까부지 없어져 니들의 등목 부처인 척, 헤탈한 척, 혹은 큰형인 척 가면 네 시체 내 술독에 담가, 해석으로 변해 사지마 승복 맨날 공격적이야, 맨 성격 대체 왜 저래? 여기 난 아니야, I love you 맞아, 인마 여기 서울시, 경쟁서 위견도 더럽지 마치 비오는 날, 럭비 경기 이 도시의 언저리 끝, 언더위, 머저리들이 지내는 허연집 이 바로 나의 정신 상태, 난 착한 것은 아니야 자, 저보다 랩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예, 수다방에 들어오셔서 봉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일단 헬시스는, 헬시스는, 오케이 아, 잠시만요 아, 시끄러워 아, 형들 당추세요 아, 형들 당추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근데, 자, 마이크 종나 커 오케이, 마이크 줄여드릴께요, 자, 해 보세요 아, 지금도 커요 그럼 나가, 이씨.. 병신 같아 새끼야 개새끼야 해시스완 오케이 해시스완 해봐 해봐 해시스완 오케이 해시스완 해봐라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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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비도 없나던 마지막 사람도 도착도 잔고는 만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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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후... 진짜 야 무라라 해봐 해시스완 해보세요 마이컨 4천전 해봐 오 해봐 야 아 쏘리 쏘리 아 쏘리 타인타인 하아 해봐 아 시발 뭐 잘하는 사람 없어 왜 야 이새끼 한번 해볼게 무코 야 무코 해봐 아 형 나랑 온마웨이 아 오케이 온마웨이 오케이 아 무관주로 1대1 한파 뜨죠 오케이 해봐 레츠가 아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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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 오케 오직 열정과 패기만으로 내린 열정종이야 검정 펜슬만 주면 베 와 이런 새끼들이 나 랩 못 탄다고 랩 평가하고 있었냐? 와 진짜 개소름 돋는다 시발 와 눈깔아 해봐 오오 시발 MR 트는거 어 키바 노설이 좋았다 오케이 해봐 해바라고 오오 바로 안하면 그냥 바로 강퇴샤 어 쭈구리 해봐 해바라고 그대 내게 오지마요 두번 다 싫어 사랑하지마요 쭈 아이 미친새끼인가 진짜 이씨 어 구글아 해봐 해바라고 해봐 바로 해라 대자말자 바로 해라고 짜증나게 하지말고 어 어 슈퍼비 왔네 슈퍼비 아닌 슈퍼비 오케이 슈퍼비 바로 들어가 렛츠기릿 와아 아니 형님들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데 왜 계속 랩 평가를 하십니까 진짜로 예? 슈퍼비 해봐 계속 랩 평가를 하십니까 진짜로 야 슈퍼비야 슈퍼비야 뭐야 아이씨 나와봐 일단 이새끼 한번 시켜볼게요 아 나와봐 다 나가봐 AK47 얘 한번 시켜볼게 아니다 프리스타일 래퍼 에이 예 프리스타일로 할게요 예 영농구 이렇다 비전이 존재해 빛이 써낸 억단이 연봉이 포도를 세개 경찰과 변호사 가수와 엉덩왕 크림이 환한 여기서 잠깐 노력은 왜 빼지 해 비 비지 해 내가 봐봐 혼자있고 잘 어서는 맨 어 에피엠니 해보세요 와 이새끼들이 내 평가를 하고 있었네 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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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 사람 돈데 진짜 어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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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인 예? 예 제곰이 제곰이 못생겼어 요 예? 예 야 잠시만 이거 AK사체 일단 올려볼게요 어 해보세요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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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 제곰이 내 이름은 AK사체 네 이득부서짜란을 랩을 하지 와 씨 이 말 진짜 와 진짜 소름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와 만지님 해보세요 만지님 야 자신 있는 사람 올려달라고 말해 올려줄테니까 앤디 워홀 앤디 워홀 오케이 앤디 워홀님 말씀하세요 앤디 워홀님 하세요 네 앤디 워홀님 하세요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기릿 야 뭐야 이 새끼 아 나 진짜 심각하네 진짜 오케이 캔스파 해봐 요 어허 요 요 니 워홀님 하세요 아이디 워홀님 하세요 이 새끼 니 워홀님 하세요 마스지 요 윌홀님 하세요 요 요 당신 나이 진짜 진짜 트위디 포 리얼리? 뭐라는걸 또라이가 오케이 목소리가 저음니 렛츠기릿 야 목소리가 저음 퀵뷰 내놓으라고 예? 퀵뷰 내놓으라고 아니 퀵뷰 내놓으라고요? 어 오케이 디스 랩 장인 렛츠기릿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렛츠기릿 채범이 보단 도와 도와가 도와 채범이는 못생겨쓰 정말 못생겨쓰 봉준이는 다음하자 요 ㅅ 퀵뷰 ㄹ 요 요 그림자 렛츠기릿 렛츠기릿 렛츠기인 요요요 요 요 요 Third 하다가 쪽팔려가지고 나가지좀 마라 얘들아 아 시발 니들이 들어도 좆다 쪽팔리니까 나가는거 아냐 어? 아 마이클이 10억 5천원짜리 잠시만 이세기야 야 자신있는 사람들 올려달라고 말해라니까 얘들아 어 얘들아 자신있는 사람들 올려라고 말해줘 요 요 요 거너? 거너? 아 나이씨 잘하는 사람이 없냐 잘하는 사람이 어 징징이 렛츠고? 요 렛츠고 깃잇 렛츠깃잇 오 뭐야 끝이야? 아 나이씨 아 나이씨 어 구글 아 방 다시 만들게 와 이 점 진짜 존나 못하는 새끼밖에 안나오네 아 야 방 제법 봉준 다시 들어와라 왜 이렇게 못하냐 너희들 진짜로 어?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어 주노플로우 요 주노플로우 요 주노플로우 오케이 오케이 야 슈퍼비 비와이 투유 다있네 씨발 와 존댔다 이번판 존댔다 비와이 슈퍼비 다잇다 오케이 렛츠고 가자 플로르 sopr chant 요 동굴유치원장 야 워 어 남순형님 오케이 흐어어어여 오케이 오케이 무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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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기릿 무아코 렛츠기릿 무아코 렛츠기릿 요 요 무아코 아나 이 새끼들 진짜 씨 닥치고 비와이나 올려라 오케이 씨바 나와봐 비와이 아이씨 오케이 비와이 레츠고 오케이 비와이 오케이 오케이 비와이 렛츠고 요 요 레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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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rom wuf yo 요였습니다 유ест suggesting 요 요 레츠기릿 2 요 요을 어 아니 yo 요 베딥지를 때는 중이제 남 시로 Prin테 또 걸을 까구 싶어 요수카 여 수카 요 요 요 요재 irsiniz 디슬랩 장인 2 렛츠기릿 렛츠고 뭐야 요 4층이야? 예?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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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오케이 오케이 예아 언덕네 구경이라도 난 듯 재범이 얼굴을 보러 와 너무나 못생긴걸 어떻게 해 하아 아 아 이게 스웩이지? 오케이 이게 요 이게 스웩 아아 나 진짜 미친놈 아아 요 최고 마더? 예아 아 아 나가아 씨 제발 좀 아 요 씨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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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요요요 씨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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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요 렛츠고 get it 재범이 드라마 나온거 봐서 웃었지? 또 봤더니 또 웃었었지? 그 그 아 아 씨 포비 얘기 좀 그만해 진짜 왜 이렇게 보험이 못생겼다 하는거야 씨 요 요 요 타워 마 타워 레츠고 get it 어헝 문재인 랩 문재인 랩 렛츠고 렛츠고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쓱 새로운 대안구 채그 easem네요 안녕하세요 요요 그래서 뭐지? 고맙죠? 하아아아 흠 왜 우리에 아love 야 좋잠 어케 조쩡 렛쩡 조쩡 렛s get it 오케이 오케이 조쩡 렛쩡 렛츠고 겟잇 우찬 아 나 이 미친새끼 진짜 이씨 오케이 싸이문디 요 싸이문디가 아닌 싸이문디 렛츠고 겟잇 싸이문디 요 싸이문디 렛츠고 뭐라는거야 미친새끼 요 플로우 찍 렛츠고 요 플로우 찍 아우 요 삐딱하게 렛츠고 요 요 예 잘 들려요 렛츠고 렛츠고 준비됐어? 예 렛츠고고 렛츠고 겟잇 너 하나 믿고 만약에 또 있었던 니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손가락 할거 맹세했었던 니가 결국엔 여우는건 절대없어 결국엔 널 뻔했지 아무도 없어 어 손에 비해 어 손에 땅에 집어져 오늘 밤은 비딱하게 야 네 몇살이냐?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예 왜 그러냐 진짜로? 죄송해요 왜 벌써부터 이러지? 죄송해요 그러지마라 진짜로 예 몇학년인데? 5학년이요 발탁고 자라 알았나? 네 하나씨 아니 뭐 잘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 아 나 진짜 씨 오케이 쌈디 렛츠고 쌈디 렛츠고 쌈디? 요 제게를 보여줘 왓지 모두 마피 니가 새로 걸할때 이 맥게임은 박제왓니 백팩 렛츠고 엘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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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베씨 엘레베 나 근데 존나 잘 안웃는다 참고로 어 나 참고로 근데 존나 잘 안웃는다 엘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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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베